우리가 5월이기 때문에 그저 가정의 달 설교를 하나 보다 이렇게 받으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마음은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뜨겁고 간절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보면 1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로우세 때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우 이야기 아시죠? 소동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로우세 가정은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로우세 가정을 빨리 소동성에서 끌어내려고 하는데 로우세 가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천사들을 따라 못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로우세 사위들이 문제였어요 로우세 사위들은 하나님이 소동성을 멸망시키고 징계하신다는 말은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죠 그래서 쩔쩔매다가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나중에는 천사들이 로우세 가족을 거의 끌어내다시피 소동성에서 끌어냅니다 사위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곧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텐데 너희들이 이 앞에 있는 소활성까지라도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되 무슨 소리가 뒤에서 들리든지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렇게 어미 경고하고 그들을 빨리 소활 땅으로 가도록 했는데 그런데 유황불이 소동성에 쏟아지면서 뭐 아비규환 끔찍한 비명소리 그리고 불에 타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는 로우세 아내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재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이라 마지막 때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같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서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 중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핍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유혹을 주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온갖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질 때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이 만약에 흔들리고 넘어진다면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거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아내 되시는 분들은 어떠셨나요? 심란하셨나요? 오늘은 은혜 받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같이 깊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가 결혼할 때 했던 서약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한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결혼 서약 해놓고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결혼식 때 무슨 약속했는지 다 기억하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사십니까? 여러분 동거와 결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남녀가 서로 좋아서 같이 함께 사는 것 결혼이나 동거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결혼 서약입니다 동거는 결혼 서약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좋아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싫어지면 헤어지는 겁니다 그게 동거예요 아무리 결혼식 거창하게 해도 아무리 혼인신고 다 했다 하더라도 결혼하면서 무슨 약속했는지 무슨 약속했는지 건성으로 넘겨버리고 약속했다는 걸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 동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람이 수준을 낮추어 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큰 약속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에게 한 약속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겠다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그 서약하고 부부가 된 거거든요 그 약속을 기억도 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런 부담스러운 약속을 하셨을까요? 결혼 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그렇게 함께 살게 되면 너무너무 친밀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다 알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면 비로소 상대방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은밀한 모습을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생활을 결혼하고 나면 아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가깝죠 그러나 부부 관계와 비교가 안 돼요 부부 관계는 벌거벗고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친밀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결함 생활 습관의 문제에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당신은 어쩌면 겁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용통성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쉽게 삐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격이 거치로 폭력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산만하고 무신경하고 둔감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조급하고 신경질적인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독립적이어서 남에게 부탁 한 번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만 하는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색해서 남들에게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다 자기의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이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어느 정도쯤은 알지만 그 실상을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질 만큼 그렇게 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는 다릅니다 부부는 결혼해서 서로 함께 살아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적인 결함 생활습관의 문제는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성격적인 문제가 배우자에게 고통을 줍니다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배우자에게 지극 극심한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이렇게 서로 배우자의 허물을 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어떻게 부부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죠? 결혼 소약 때문이에요 아내는 순종하겠다고 약속했고 남편은 사랑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보니까 영 문제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일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에게 약속했잖아요 순종하겠노라고 사랑하겠노라고 그 약속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숙한 남편과 아내로 만들어줄 때까지 진정으로 서로 깊이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울타리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호머의 오디세이에 보면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정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로 돌아가는데 사이렌이라는 섬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이렌 섬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선원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죽는 줄 모르고 물속에 다 빠져들어가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 오디세이가 사이렌 섬을 지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선원들의 귀에 밀랍으로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명령하기를 자기를 돛대에 묶으라는 거예요 칭칭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섬을 지나갈 때 만약에 내가 어떤 명령을 하든지 어떻게 소리를 지르든지 너희들은 그냥 계속 노만 지어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이렌 섬을 지나가는데 여인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이 오디세이가 미쳐요 그리고 선원들에게 명령합니다 배를 돌리라 완전히 배가 파산하는 자리로 몰고 가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선원들은 다 그냥 앞으로 노만 저어 갑니다 발버둥을 쳐려고 그랬어요 묶여버렸어요 돛대에 그래서 무사히 그 사이렌 섬을 지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을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돛대에 묶는 거예요 아내가 될 사람이 남편에게 복종하겠다고 남편은 이제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자기를 돛대에 묶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서로 실망을 했다고 그러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도무지 하나 될 수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 부부관계를 깨트려 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이미 자기를 돛대에 묶어버렸어요 순종하겠노라고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너무 크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그대로만 두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될 걸 아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그냥 좋아서 사는 거 아닙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린더 웨이트라는 분이 이혼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라는 책에서 아무리 불행한 부부라도 그래서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3분의 2는 5년 안에 다시 행복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부부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에요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더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했던 부부라도 이혼하지 않고 그대로 5년을 더 지나면 3분의 2는 다시 행복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 생활을 이렇게 유지하는 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서약인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루이스 스미디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할 당시 장차 아내와 함께 무슨 일을 겪고 어디에 이르게 되려는지 눈꽃만큼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5년이 지나고 나면 내 아내는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또한 얼마나 변할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결혼식 올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내는 적어도 5명의 다른 남자들과 살아왔습니다 다섯 사내 모두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의 나와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이름마저 없었다면 내가 누구였는지조차 찾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25년 동안 자기는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아내는 다섯 명이나 다른 남자랑 사는 거라는 이름은 같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그 사람입니까? 지금 그 사람 결혼 후에 우리는 변하게 됐어요 주님은 우리를 결혼할 때 그 모습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주님이 남편과 아내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안정적으로 깨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이것이 결혼 서약이고 남편이 변화되기까지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내가 복종하겠다고 하는 서약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늘 사모님에게 고마워 하신대요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편 목사님이 결정하면 늘 순종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남편이 이러한 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잘못된 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남편을 제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생각을 받고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했어요 결혼할 때 순종하겠노라고 약속했으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항상 자기가 고집을 부린 것은 문제가 많았고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결정할 때 항상 아내의 의견을 듣는데요 요즘도 그 사모님은 목사님이 결정하면 처음에는 뭐라고 말을 하려고 주춤거리다가도 이내 당신이 결정한 대로 하세요 어련히 생각 많이 하시고 결정하셨겠어요 그러면 사모님 뜻대로 한대요 남편 원하는 대로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무더니 애를 쓰셨던 분들 우리 언제 한번 모임 가져볼까요? 어떤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일까요? 기가 막히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방법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빨라요 남편이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몰상식한 명령이 있을 수 있냐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잖아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남편에게 진짜 복종만 하면 우리 가정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부부가 다 지켜야 될 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부부 문제 부모님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문제를 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 앞에 부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부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에 충만하면 먼저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는 우리들 서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비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리 교회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타고난 리더인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복종함이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복종함이 있느냐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함 아닙니다 자기 열심히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부부사이에 적용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남편에게는 더 적용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기 힘든 말씀 강요하는 말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다니 이게 도대체 기적이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속해나 선교회에서 우리 부부 모임을 이렇게 가져보세요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학교 동기동창들 부부 모임 한번 가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는 경우를 봤을 경우에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우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남편에게 그렇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고린도우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니까 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세상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나 나 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죄 허물 다 주님이 지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새 생명을 주시려고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지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다른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골로서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주님께 하듯이 섬겨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바로 이 일의 첫 번째 실천이에요 아내가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는 건데 제일 먼저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하 구원을 받게 하려 하미니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남편을 구원하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 유일한 길이니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행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행실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래요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진짜 아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알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는 거 조심하지요 행동하는 거 조심하지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지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지요 이것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죠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이 있어요 그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게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존 하이드 성교사님이 1904년에 인도의 대붕을 일으킬 때 시알코트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성회가 열렸습니다 존 하이드 성교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숙소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 성교사님 펭원 존스 성교사님이 같이 방을 썼는데 존 하이드 성교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방해하지 않으려고 잠깐 바깥을 나갔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서 이제 기도가 그쳤으려나 들어와 보니까 여전히 기도를 하고 계세요 식사 때가 됐는데도 기도를 하고 계세요 혼자서 가서 밥을 먹고 와보니까 또 기도하고 있어요 밤을 지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무려 12시간을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일어나셨는데 얼굴이 빛으로 광채가 나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기도 시간 내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주님이 하나님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에 죽으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펭원 존스 성교사님이 당신도 성교사예요 그런데 그 존 하이드 성교사님의 그 주님을 만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생생히 느껴지고 그 주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숙소에서 손을 잡고 몇 시간을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에 설교를 하러 나가셨어요 온 인도 회중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인도 부응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흘러 넘쳐요 은혜가 여러분 아내 되시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힘드십니까? 그러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지 복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종을 어떻게 해? 그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더 가지세요 언제까지요? 은혜가 흘러 넘칠 때까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심령의 은혜가 오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굴욕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조상이 바이킹이고 해적이었던 북유럽의 나라를 지금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죠 기독교 국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조상은 해적이에요 아주 흉악한 해적들이 유럽의 바닷가를 노략질하고 다녔죠 그런데 그때 그들은 예수 잘 믿는 그런 여인들을 붙들어서 강제로 끌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여인들이 봉변을 당한 거죠 강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해적들이에요 남편들이 그런데 저들이 그때 울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일 속에서 주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남편을 주의님이 명령한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자녀들을 기도한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흉악한 해적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녀들이 커서 훌륭한 크리천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북유럽이 된 거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용기, 담력, 진취적인 생각 이게 함께 어우러지니까 청교도들이 됐네 청교도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한 여인이 정말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은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남편도 아내를 다 무서워합니다 이유는요? 자기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제 아내가 제일 무서워요 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아시나요? 제 모든 비밀을, 제 모든 허물을 제 아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무서운 거예요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얼마나 속물인지 알아요 심지어는 괴물이라고 여겨요 괴물이라고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남편을 쉽게 무너뜨려요 남편의 약점을, 남편의 문제를 속속들이 다 알아요 아내가 그러니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남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쉽게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무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게 돼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어떻게 아내가 지적하는 것을 남편이 피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남편이 무너집니다 아내가 지적하고 아내가 잔소리하고 하면서 남편이 무너져요 나는 패배자야 나는 안되나 봐 나는 실패자야 나는 위선자야 나는 속물 중에 속물이야 나는 괴물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져 왜? 아내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니까 어떤 남편도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남편도 아내에게는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아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겉으로는 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우자에게 지적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정말 놀라워요 아내에게 감출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 그 지긋지긋하게 벗어나고 싶은 그 내 못된 성질 정말 속물 중에 속물 괴물이라고까지 말하는 다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래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래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이 일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라고 놀라운 믿음을 나에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나의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좌절감 병든 마음 그걸 고쳐주시려고 하세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가고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내보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 주님을 만나요 팀켈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따금 교인들로부터 은혜 받았어요 참 목사님 너무 귀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게 뭐 기분 나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막 춤을 추고 좋아할 정도도 아니에요 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알겠어요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저를 칭찬하고 그렇게 저를 높여주신 그건 진짜가 아니죠 얼마든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좋아서 춤을 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칭찬하면 달라요 제 모든 걸 알고 있는 아내예요 제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지를 제 아내는 다 알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참 훌륭해요 아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진짜 혼자 화장실에 가서 춤출 일이에요 아내의 남편을 향한 칭찬과 인정이 남편을 살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내 되시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남편은 알아요 아내만큼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 아내로부터 격려를 받았어요 높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편은 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일어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확신이 서요 더 잘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남편은 때때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런데 그것을 아내를 통해서 만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죠 경제 대공황 극복하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참 훌륭한 사람 그런데 그가 39살 때 척수성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됐습니다 한참 꿈을 펼쳐야 될 젊은 정치인이 완전히 거꾸라졌어요 휠체어를 타고 아내가 뒤에서 밀어주면서 어느 날 정원에 나갔을 때 아내에게 참 묻고 싶은 거 그러나 목에 잘 안 나오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오 남편이에요 그게 남편이에요 아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그때 엘리나 루즈벨트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당신 다리랑 결혼한 줄 아세요? 나는 당신의 인격을 좋아해서 존경해서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당신이 소아마비가 된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말에 이 루즈벨트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어요 아내는 남편을 얼마든지 놀랍게 세울 수 있어요 죽게 하듯 복종하면 기도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면 남편은 좋겠지만 내가 받을 보상은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지요? 행복이에요 행복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섬기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남편이 행복해요 그러면 아내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리고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남편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 또는 부부가 아니신 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생각하세요 죽기까지 복종하면 다 삽니다 가족들 관계에서 정말 이것이 필요해요 죽기 하듯이 복종하라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부부 회복시켜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